홍익인간인데 인간이 뭘까요? 우리는 평생 이 세 가지 사이간자, 사이 속에 삽니다. 우리가 존재하려면요. 내가 살아가려면 보세요. 시간만 해도 뭐가 있죠? 과거, 현재, 미래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. 항상 내가 어느 시간에 있더라도 그 전에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죠. 과거, 현재, 미래 사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. 첫 번째, 시간 속에 삽니다. 그 다음에 공간, 우리가 어디 있건 장소가 장소에 매어 있습니다. 보세요. 내가 어디 있건 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고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죠. 동서남북이 펼쳐져요. 상하가 있어요. 거기다 상하까지 있어요. 피할 수 없죠. 상하 동서남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. 공간, 인간, 사람의 사이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. 내가 존재하면 항상 나보다 앞사람, 부모가 있고 나보다 뒷사람, 내 뒤에 올 미래 세대가 있고 나보다 뒷사람이 있고 직급이, 직급이 아래인 사람이 있고 좌우에 동료가 있습니다. 이게 인간이에요. 인간은 인간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.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산다는 게 공간에서 현상계는요. 시간, 공간 그리고 인간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. 우리가 사람 사이에요. 이 사람 사이 속에 살아가요. 이게 나죠. 나는 무조건 내가 존재하려면 전후, 좌우, 상하가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사이관자를 써놨으니까 관계 속의 인간이고 관계 속의 사람이고 인간관계 전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. 인간 그러면 인간관계 전체, 첫 번째, 두 번째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도 인간입니다. 이 관계 속에 있는 개인.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더라도 또 전후, 좌우, 상하가 있어요. 관계 속의 개인. 그다음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인류 전체, 인간 전체. 시간 전체, 공간 전체처럼 인간 전체. 이 세 가지가 인간입니다.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 있는 나도, 개인들도 이롭고 이 관계 전체가 이롭고 이런 관계들 자체가, 관계, 인간관계 자체가 이루어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. 이걸 해내자는 게 홍의 인간이에요. 엄청난 내용이죠. 이해되시나요? 엄청난 내용이죠. 이롭게 하는 법, 홍의 인간 하는 법 아주 간단해요. 자, 나를 중심으로. 윗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죠? 내가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거는 안 하고 내가 아랫사람한테 받고 싶었던 걸로 해주면 됩니다. 내가 아랫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윗사람한테 하지 않고 내가 아랫사람한테 받고 싶었던 거를 위에다 해주면 됩니다. 옆사람, 앞사람 다 똑같아요. 내가 뒷사람한테 당해서 싫었던 걸로 앞사람한테 안 하고 내가 뒷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앞사람한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인간 전체를 이렇게 하면 인간이 올바로 서면요. 만물도 이루어집니다. 왜? 만물을 해치는 것도 인간이니까. 그래서 홍익인간은 홍익중생보다 폭이 좁으냐 그게 아니에요. 더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. 결국 인간은, 인간도는, 인간의 길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모든 이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올바로, 올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만물에 해당되는 중생, 다른 중생들 동물, 식물, 만물에는 동물, 식물 인간도 들어가지만 인간을 빼고 말하면 만물에는 동물, 식물, 그리고 이런 무생물들 천지, 동물, 식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